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9번의 문장 삽입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 공부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죠? 진짜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여러분 집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금수저세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여언이 있는데 이게 혈연이 있죠. 지연이 있고요. 학연이 있어요. 이 셋 중에서 선천적으로 갖는 게 혈연이고 지연 아니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재용이야. 최고죠. 아빠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연은 뭐냐면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건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게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럼 뭐 태어나주면서 수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롤모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다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게 학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잘 번다? 요즘에 이제 돈 잘 못 벌잖아요. 그렇죠? 스카이 대학 나온다고 무조건 돈 잘 보나? 아니야. 그리고 뭐 유명해지나? 아니에요. 유튜브 스타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학벌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학연을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받고 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뤄서 그 사람들하고 많은 걸 교류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대학에서나 학연에서는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죠. 물론 외부에서도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고급 정보는 그런 곳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고 이 글에서 보면 바로 인플루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회사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뽑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적응도 못한다는 얘기도 하고 아니면 꿈이 더 커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뽑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입니다. 자기 동기들이나 자기 학교 출신들이 어디 인간이 있거든요. 그게 정부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언론사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때문에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훌륭한 능력과 여러분의 열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면 좀 서글픈 것이죠. 물론 그 대학에 가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갖고 있지만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가지 못해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항상 학생들한테 꼭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기회를 더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You probably know. 출발합니다. You probably already starting to see the tremendous value of the network. 너는 이미 아마도 이미 보기를 시작하고 있는 중일 거다. Tremendous value of the network analysis for business people. 보면 신문 같은 데 보면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엄청난 가치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분석하고 쟤 누가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할연이 되고 확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다는 거죠. 좀 재미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사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대충 뭐냐면 재벌 가게 돕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랑 결혼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인 거죠. 보면 돈이 많으면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데렐라가 뿅 나와서 갑자기 재벌 2세, 3세가 같이 결혼하고 있잖아. 그런 일은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잘 안 보여요. 인터넷이 안 돼서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재벌 가게도를 딱 만들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정보를 얻고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진은 제가 다음에 기회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러분이 혹시 원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In the business world, 사업적인 세계에서 information is money. 정보는 돈입니다. A tip about anything from a cheap supplier to a competitor's marketing campaign to an understate, under the table merger discussion that can inform strategy decision that might yield millions of dollars in profit. 문장에서 전치사구가 상당히 길어 같고요. about부터 이만큼까지가 전치사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사는 뒤에 있는 can inform이라고 적혀 있으며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또 이만큼 that부터 profit까지 이어지게 되죠. 돈은 결국 정보는 돈인데 그 팁이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from A to 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라고 하는 값싼 supplier 제품을 공급해주는 값싼 곳 저기 가면 원플러스 원이래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to a competitor's marketing campaign 알고 봤더니 내 친척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에다가 내 경쟁사가 그걸 유치를 한 거죠. 그러면 나 그거 좀 보여주면 안 돼? 걔네 대충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o an under the table merger discussion under the table 이렇게 딱 보면 테이블 아래 있는 거야 수면 아래 있는 거야 아직은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그게 옆에 merger discussion이니까 merger는 인수합병에서 합병입니다. 회사와 회사가 합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보로 들었다. 그럼 쟤네들이 어떻게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모든 팁은 바로 정본데 그것이 can inform strategic decision that might yield 수익으로는 수백만 달러를 산출해낼는지 모르는 전략적 결정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You might catch it on TV 물론 너가 그런 이야기를 TV에서 볼 수도 있고 혹은 뉴스페이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정보냐 누구나 다 아는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는 정보는 다 안다고 생각해야 된다. 고급 정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급 정보라고 해서 누가 알려준단 말이죠. 특히 막 그런 주식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이게 또 한 말이에요. 실전 투자 여기를 투자하면 10% 수익 잘 생각해봐요. 왜 그 사람은 거기다 투자하지 않고 있을까요. 웃긴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면 돼요. 요즘에는 금리가 낮아갖고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하면 충분히 부자가 되고도 남아. 근데 그걸 왜 가르쳐주고 있냐고. 뭐 그런 얘기하죠. 아 내가 배풀기 위해서. 웃기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다음 문장. 가장 수익성이 높은 가장 수익성이 있을 그럴만한 정보는 comes through network connection. 인사이드 정보를 주는 즉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커넥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S부터 있는 문장의 주어는 밑줄 친 빨간색의 the most profitable information이고요. 뒤에 있는 likely는 이렇게 혹은 likely가 부사라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가장 뭐뭐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likely comes니까 가장 수익이 될 만한 정보는 아마도 정도 됩니다. likely comes through 내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커넥션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요. 불법 행위예요. 모럴 해적죠. 도덕적 해이. 상대방이 모르는데 예를 들어 사장님이 내일 이 물건을 팔 거란 말이야. 내가 내 생각엔 우리 회사의 자산을 매각해야 되겠어. 그걸 얘기를 들으면 격리 직원이 우리 회사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이 미리 팔기 떨어지기 전에 먼저 팔아갖고 이득을 챙겼다. 그러면 그 사람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를 들었죠. 내가 얘기를 했는지 내부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그걸 공시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신문 같은 게 딱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암암리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장 구조로 이 문장을 핵심적인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이디스와 됐이 나오고 잇이 나오면서 에스웰이 나왔는데 이 에스웰은 갖다 빼버리고요. 나돈니 버돌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구문 독해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이디스하고 됐은요. 바로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먼저 해석해서 인포메이션을 바로 강조 대상으로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나도 언니 버돌소가 또 있어서 그래요. 나도 언니가 아니라 나 저스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에스웰은 얼소의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이 버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뿐 아니라 인플루언스 영향력이기도 하다가 되는 것이죠.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네트워크 커넥션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뿐 아니라 바로 영향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글은 위에 있는 내용이라면 정보가 중요해요. 라면 이 다음엔 영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갔는데 사장님이 잘 출근을 안 해. 그런데 사장님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봤더니 좀 잘 힘이 좀 세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누구예요? 알고 했더니 아휴 사장 조카래 모든 걸 다 알고 그때 조카님은 아마 사장님에게 모든 걸 다 보고하고 알려드리겠죠. 그죠? 그 사람의 영향력이죠.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권정연 선생님 요즘에 똑바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던가 혹은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조심해 라고 그러면 평소에는 저 새끼 뭐야 약간 이런 생각하겠지만 사장님이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향력.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저 사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아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 선배가 다니던 회사에 예를 들어 취업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배가 나한테 얘기를 해줄까요? 말해줄까요? 말해주겠죠. 권정연 씨 야 후배 너 엄마 그때 왜 그랬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잘 막아줄 테니까 너도 요렇게 저렇게 해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f you have a connection at another company 또 다른 회사의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즉 커넥션이 있는 거죠. 선배가 됐건 친척이 됐건 뭐 누가 됐건 You can possibly ask 너는 아마도 가능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Your connection pushed that company to do business with yours Ask 목적어 투보장사니까 너의 연결고리 즉 아는 지인으로 하여금 그 회사가 너의 것과 회사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요청을 하려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회사랑 저쪽에 있는 아는 사람에서 자 웬만하면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게 훨씬 좋지 말이야. 내가 좀 좋은 조건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push that company with yours 마지막에 있는 거 많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yours는 your company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you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your company 너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to vote a competitor or to hold up the launch of the product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엔드 병렬이나 5월 병렬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들로 하여금 그 회사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회사가 너의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경쟁자를 피하고 물건의 런치를 hold of 잠깐 대기시키거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좀 더 힘이 좀 세다고 하면 딱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에 가면 이제 한 40대 50대 되면 막 회사에서 짤릴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하청업체를 갑니다. 그 왜 하청업체를 가냐면 그 하청업체라는 건 이제 요즘에는 협력업체라고 하는데 협력업체 회사는 결국 위에 있는 대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어해요. 거꾸로 대기업도 그 아래 있는 하청업체 내지 협력업체의 사정을 알고 싶잖아요. 그 아는 사람을 박아주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 그럼 김대리 아니면 김부장 어디 갈 데 없지? 거기 가봐. 물론 연봉은 적어. 하지만 우리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넥션인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술 한잔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밥 먹으면서 요즘에 좀 힘들지 않나 물어보기도 하고 에이 웬만하면 LG랑 얘기하지 말지 우리랑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So clearly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Any business person wants to increase their personal network 누구라도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증가시키고 하고 증가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는 웬만하면 배경 지식은 잘 설명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좀 사업적인 내용이니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랬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